대한민국에서 갓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? 저 우쪽 북한에서. 아 북한에서? 북한에서 우리 3개월드렸어요? 그런데 저희들이 평양 모란봉에서 노래 달아온 게 벌써 10년 됐거든요. 그런데 그때 그 모란봉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보면 배우 같아. 아유 정말이에요. 저쪽에서 배우 생활을 했지 않았어요? 조금? 조금 했어요. 아 그렇죠. 다행히 참 이 노래 잘하다보니까 눈이 아주 아주 예루어졌어요 제가. 그러면은 3개월밖에 안 됐으면은 저 북녘에는 누가 계신가요 가족이?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. 어머니 홀로? 네. 빨리 통일돼서 가셔서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네요. 건강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. 그럼 오늘 부르신 노래는 뭔가요? 초혼입니다. 초혼. 초혼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 아하지. 가만히 있겠다. 살아서는 받지 못하니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눈물이구나 눈물 쏘네 난 이 기억 보낼 뿐이죠 스치드 보낼 사람이 어쩌나 내게 들어와 성립의 하시로 남아서 날 감고 내 겨울에 알아가면 만날 수 있나 너희가 남은 세상까지 그래라도 어디라도 난 또 행복할 테니 난 또 행복할 테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분 인사하세요 대상리의 대표가수 사랑하는 남녀의 남편 이선협입니다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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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짠짜락짠짠짠짠짠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누구도 또 누구도 아니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대의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 속 Telesifter을 건너ong 양도현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짠짜락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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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진짠짠짠짠짠짠짠짠짠 Buyand easy currently in thekiteld.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. 찰랑찰랑 찰랑찰랑 사랑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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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빌링의 말을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나 가까이에서 부를 마음 자 척척이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말을 젖혀 두었어 그 그것이 사랑이라 원피스 오오 원피스 오오 그것이 거기라 진심이라며 나는 너의 그대단 속에서 찰랑찰랑해 술이 내린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들은 전부 잘 보셨네요 땡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장의 대표들이 나오셔서 유감없이 노래 실력을 털어놨고 또 있는 재능을 다 털어놓고 이 고장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초대가수입니다 서른도씨가 나오겠습니다 보고싶다 내 사랑 아 아 아 아 아 내가 다 잦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아픈 칼내 머리핀 수 없는 욕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똑같나 보고싶은 이때 그 여자 나의 마음은 기쁘가 없는 외로운 너를 내 사랑, 내 사랑, 내 사랑 빨래한 풍빛이 쏟아지는 한숨의 밤 앓고 슬기고 이 마음 추억에 잦은 채 이 가리를 걸어 봐도 눈물이 아플까니 우리 거리킬 수 없는 그 세월 고마워할 수 없는 우리 여자 우리 언니 어디서라도 넌 보고싶은 그때 그 여자 엄마가 밤을 틀고 가는데 잊은 내 사랑 사랑아 내 사랑아 오 싶다 내 사랑아 오 싶다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